안녕하세요. 먹티 조사한 백아스입니다. 오늘 말씀드린 먹티 사이트는 딱지라는 곳인데요. 파워볼 베팅을 했는데 롤링 3000% 이상 채우고 환전 신청을 했어요. 근데 양빵 드립 치면서 환전도 안 해줍니다. 환전 해줄 돈 없는 그냥 구멍가게에요. 롤링 3000이나 돌렸는데 양빵 드립. 이제는 먹티 하려고 그냥 양빵이라고만 하네요. 이런 곳은 절대로 이용하시면 안되구요. 하루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. 다른 안전한 곳 찾으시길 바라고 찾기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주시길 바래요. 안전한 곳 찾아드릴게요. 북디 조사를 멈추지 않고 쭉 이어가겠습니다. 지금까지 백아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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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l right. 감사합니다.